SBS 박진희입니다. SBS 박진희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번 망언에 가장 상처받고 또 화가 나는 사람들은 희생자 유족들을 비롯한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일 겁니다.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농성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국회 앞에서는 5.18 서울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들의 농성이 오후 4시 시작됐습니다. 약 30명의 회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규탄농성에 들어갔는데 낮에는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은 공청회를 주최하고 망언을 한 한국당 새 의원과 공청회에 참석한 이완용, 백승주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지금 항의하는 대목은 어떤 건가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18 기념재단과 단체들은 모레 상경에서 자유한국당을 항의 방문하고 망언 관련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한국당 의원 그 3명을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실제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 징계가 된다 해도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국회 윤리특위에서 논의될 텐데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4당은 국민적 비난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얼렁뚱땅 넘기지는 못할 거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